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하록 실종사태와 관련해 사초증발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잠시 잠잠하던 사초증발 사태를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6.15 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 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최근 알려진 사건들 중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사건이 많다며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박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초증발 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의뢰 계기로 정치권이 한 발짝 물러선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. 전부 강조 Bosnia 한글자막 by 한효정